네 여러분 메탈 슬러그 1 석히모스랑 소노다우미 아니 우미코토리님 아휴 헷갈려 우미코토리님 이제 시작할게요 어 타이머가 15였나 카운트는 15대 할게요 그리고 카운트를 그니까 타이머를 그 지면에 닿으면 바로 누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19, 28, 27, 26, 25, 24, 어 뭐야 그냥 바로 시작했네 네 그냥 가요 귀찮다 싱크좀 안맞은거 같아 귀찮이죠 자 갑시다 어이구야 게인저통암 무시놨다 둘 다 이제 마지막 포탄 먹고 갑니다 반숨을 1개 던졌고 범위코토리님 이제 던지셨죠 둘 다 비슷한 시간대에 터쳤습니다 이제 싱크상으로 한 1초 2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컨티뉴마다 몇초 추가하냐고요 딱히 컨티뉴을 안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안할려고요 제가 미션2 진입했어요 아이고야 실수했네요 제가 조금 더 느려지고 있네요 벌써 첫번째 부푸셨죠 저는 이제 막 부셨고요 이제 세번째 부푸시러 갑니다 두다 잠깐 먹었죠 미니바타 17초에 깨셨어요 23초에 깨습니다 지금 한 5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6초인가 지금 보스 진입하셨어요 저는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57초에 깨셨어요 3초 아니 3초래요 3분 7초에 깨습니다 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열심히 뿌리기 중이시죠 네 이제 R초브 나왔고 깼습니다 슬슬 슬슬 알렌전 진입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방 갑니다 어 이런 악사했어요 별로 피탄나와도 쎄는거 없는데 4분 19초에 클리어했고 22초쯤에 클리어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 스킵 잘못했다 스킵 잘못했다 4,6초에 건물 문이 무너지셨고 저는 4,8초쯤에 문이 무너졌어요 지금 한 2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아이고 네 맞았어요 아 어 이거 여기서 슬러그 잃으면 안되는데 슬러그 잃어서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유유 5분 41초에 격파가 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이제 격파 중이에요 5분 56초에 격파 됐어요 지금 달리시고 계시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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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탄 21개 드시고 죽으셨어요 약간 슬러그를 들고 가시던지 아니면은 좀 폭탄을 아끼시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아 죽으셨어요 컨티뉴 쓰셨어요 최근 46초쯤 보스 진입하셨고 헤비로 지금 격파하시고 계시죠 8분 16초에 이제 포로 쓰는게 나왔네요 파이널 미션 진입하셨어요 어 왜 여기서 죽었지 8분 38초에 격파 8분 50초에 진입했어요 조금 제가 한 20초 정도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플레임 나왔고 지금 무미님도 플레임이 나왔죠 하지만 전 플레임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어 샷건 모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버그로서 그 아이소브 잘 제거하셨죠 저 이제 슬러그 얻으셨어요 저 이제 슬러그 얻으러 갑니다 아이소브 잘 제거하셨죠 아이소브 잘 제거하셨죠 이제 마지막 폭탄 보급 얻으시러 가요 이제 마지막 폭탄 보급 얻으시러 가요 음 아 아 자기에 착관 주는 것 아 지금 보급이 없죠 저 ben 으왕 콕탄도 다 지금 못쓰고 죽었어요 거의 제가 징계 확정이 됐네요 열심히 닥총으로 깨는 중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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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헤비를 먹고 또 죽었어 시키면 45초에 끌려있어요 아 잠깐 주는 포로랑 헷갈려갖고 아 좋네요 네 우미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샷건 먹었으면은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잃어버려서 망했네요 네 우미님은 11분 39초 저는 12분 45초 로 제가 졌습니다 우미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미님 축하드리고요 네 이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